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르막 라이에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르막 라이에서 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짧은 클럽을 치는 방법과 긴 클럽을 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짧은 클럽을 칠 때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긴 클럽을 칠 때는 지금 알려드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응용을 해보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짧은 클럽을 칠 때는 알려드릴 그 방법으로 치시는 게 좋고 긴 클럽을 칠 때는 긴 클럽에 맞는 방법으로 스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선 긴 클럽을 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긴 클럽을 치는 방법은 사실 다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경사지에 이렇게 어깨를 맞추고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에 이런 경사들도 맞추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공은 평상시보다 오히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원래 내가 공을 오른쪽에 이렇게 놨더라도 공을 오른쪽에 놓고 경사지에 맞추려고 하면 어드레스가 잘 안서지거든요 그래서 공을 경사지에 맞추기 조금 쉽게 이렇게 일자로 있던 몸이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진 것만큼은 아주 살짝 공 한 개든 반 개든 관계없지만 약간은 이렇게 왼쪽에 놓고 서준다 그래야 이렇게 결대로 잘 서져요 이렇게 결대로 잘 선 다음에 백스윙을 할 때도 원래 평상시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똑바로 드는 게 아니라 백스윙도 살짝은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균형을 맞추기도 좋고 훨씬 더 이 경사대로 올려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은 공을 왼쪽에 두고 경사대로 맞춘 다음에 백스윙을 조금은 안쪽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결대로 맞춰서 치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긴 클럽을 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긴 클럽을 칠 때는 이렇게 좀 경사 면대로 훑어서 나가줘야 비거리도 잘 나가고 공을 맞추기에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런 경사에서 막 체중이동까지 다 하면서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긴 클럽이 휘둘러지게 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아주 조금 왼쪽에 놓고 백스윙을 살짝 안으로 들어주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긴 클럽을 칠 때는 지금의 방법대로 치시면 돼요 그런데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거나 짧은 클럽을 칠 때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이 뜨고 거리가 심각하게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짧은 클럽으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은 클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경사에 맞추고 백스윙을 살짝 안으로 들어서 이게 위에 맞고 튀어나올까봐 지금 제가 되게 무서운데 그렇죠 이렇게 공이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로브샷을 한 것처럼 하늘로 가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클럽을 칠 때는 이렇게 경사에 맞춰서 치는 게 아니라 짧은 클럽을 칠 때는 이 바닥은 이 공에 놓인 경사 면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드레스는 경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평지에서 선 것 같은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무릎 아래쪽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구부려야 돼서 약간은 평상시와 다른 느낌이 나겠지만 무릎 위쪽의 정렬은 마치 평상시의 어드레스처럼 평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균형을 맞추고 들어서 이렇게 살짝 찍어 치는 듯한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팔로우 스루를 이렇게 억지로 쭉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마치 공만 툭 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냐면 짧은 클럽을 가지고 풀스윙에 가까운 스윙을 할 때에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특히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언덕에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이렇게 경사에 맞춰서 이렇게 빼내려고 하다 보면 비 땅 탑볼은 물론이고 나는 친다고 쳤는데 생각보다 진짜 바로 이렇게 코앞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린 주변에 이런 언덕에 공이 놓여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치시는 거예요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이렇게 오르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한 20m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에 벙커가 있고 핀도 앞핀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경사를 무시하고 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경사를 맞춰서 경사대로 이렇게 쓰러 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예를 들어 드려도 경사대로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사를 무시하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배운대로 곧이 곧대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골퍼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 앞에 벙커가 있고 핀이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떠서 세워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띄워서 세워야 된다는 판단이 들 때는 그린 주변 어프로치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조금 왼쪽에 놓고 경사지에 맞추고 살짝 안으로 들어서 이렇게 조금은 걷어 치는 듯한 경사 면대로 이렇게 탁 훑어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쳐서 공의 탄도를 충분히 높여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긴채는 경사대로 맞추고 공을 왼쪽에 놓고 안쪽으로 덜어서 경사 면대로 때리고 긴 클럽은 경사를 무시하고 들었다가 공만 이렇게 톡 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것이지만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달리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방법 모두 적절히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한 가지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굳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요 공식처럼 A는 B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A는 B다 라고 얘기해도 또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금방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먹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골퍼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애초에 답을 정확히 내려주길 원해서 시청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는 B다 하면 C도 없고 D도 없고 그 어떤 옵션도 없이 무조건 A는 B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오면 내가 배운 대로 해서 잘 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자꾸 알려드리다 보면 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친 게 아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띄워야 되니까 경사면대로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너무 곧이곧대로 내가 이렇게 짧은 채라고 해서 경사를 무시하고 친 것 아닌가? 라는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골프 실력을 한층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긴 클럽을 이렇게 경사를 무시하고 치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앞에 있는 턱에 팍 하고 맞아 버릴 거예요 마치 쪼로처럼 앞에 있는 턱을 맞고 굴러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굳이 그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오르막 라이, 특히 공이 이렇게 많이 뜰 수 있는 충분한 로프트를 가진 클럽으로 칠 때는 경사에 맞춰서 치기도 하고 경사를 무시하고 치기도 한다 그런데 기본 베이스는 경사를 무시하고 치는 것이다 라는 점만 잘 이해하고 해 보시면 오히려 평지보다도 더 쉬운 라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하셔서 현명한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